남조선 인민 통계 연구소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반영한다. 그저 지금부터 남조선에 침투할 침투적 교육을 시작하겠다. 반갑습니다. 남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량세찬 동지입니다. 앉으라! 겁나 새끼야 아주 용쾌도 최종 관문까지 왔구만 그래. 빨리 시작하시라요. 이제부터 문제를 내가서 문제를 맞추면 남조선으로 보내주가서. 만약 문제를 틀렸을 시 짜릿짜릿한 전기맛을 보게 될기에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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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하시라요. 알았어. 남조선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 명칭을 말할 테니 전화번호를 얘기해보라. 소방서. 119입니다. 경찰서. 112입니다. 대단하구만. 그렇다면 태티서. 구봉서. 124에 물어봅시다. 전기자리라! 104에 물어봅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요. 다음 문제를 내가서 어떤 게임인지 맞춰보라. 알랄프라이얼. 알랄프라이얼. 예쌀. 어라터씨. 우아크다다구이.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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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스타고레포트 게임입니다. 간나시 얘기는 제법이구만 그래. 그럼 이 게임도 한번 맞춰보라. 레디. 고. 이것은 웨이퍼이라는 게임입니다. 몇 점인지 맞춰보라. 토끼가 인식 콤보. 12만 점입니다. 4명이서 40만이야.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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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야야야야. 제이야. 긴갑스 닮은 네 얼굴도 억지야. 저 긴갑스 안 닮았습니다. 반응 보라오. 긴갑스 닮았어. 이거 억지야. 긴갑스 닮았어 나는. 다음 문제를 내가서 SNS 약자를 계속해보라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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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GM. JGM. 정기만. 우아악. 정기 자리야. 우아악. MVP의 약자를 얘기해보라오. Most valuable player입니다. 우아악. 우아악. mvp 만볼트 파워 이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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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더 없지야 값수 값수 없지 없지 값수 삐지지 말라오 남조선 인민통계연구소의 온 여러분 진심으로 관영한다 그저 지금부터 남조선에 침투할 침투적 교육을 시작하갔어 반갑습니다 남조선에 대해서 모르는게 없는 량세찬 동지입니다 앉으라 큰 날 쉐기야 아주 용케도 마지막 가문까지 왔구만 그래 빨리 시작하시라요 이제부터 내가 문제를 내갔어 문제를 맞췄을 시는 남조선으로 보내주고 갔어 하지만 문제를 틀렸을 시 짜릿짜릿한 전기맛을 보게 됐기야 오하오하오하오하 빨리 시작하시라요 알았어 남조선에는 네 글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디 한 명씩 얘기해서 나를 한번 이겨보라오 선우용녀 선우재덕 독고영재 최강창민 윤호윤호 코미디 빅리그라고 아주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디 내가 누굴 설명한지 한번 맞춰보라오 오빠 뭐 준비한 거 없어 두 개의 다리야 맞춰보라오 이것은 이것은 옹달의 장동민입니다 헤헤헤 할래 새끼야 제법이구만 그래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맞춰보라오 이것은 카푸치노의 개그가 아니야입니다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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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잘 보라오 이건 직맨이야 이건 직맨이야 직맨 이거 억제 아닙니까 단내 새끼 닦지라오 억제라하니 억제입니다 긴갑수 닮으면 네 얼굴도 억제야 갑수 안 닮았으면 무슨 긴갑수입니까 시끄러워 순발력 테스트 들어갔어 잡으라오 백기올려 전기올려 백기올려 전기올려 억제 억제 갑수 갑수 삐지지 말라오 일어나라오 으아 어설픈데 웃음 포인트 넣지 말라오 말갑습니다 얘기하죠 아하